마음의 피뢰침이라는 표현은 마음의 강인함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멋진 말입니다. 이 피뢰침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우리를 보호하고 안정감과 평화를 유지하게 해줍니다. 이런 마음의 피뢰침을 가지면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날벼락 같은 문제들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스트레스 관리, 마음의 피뢰침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. 이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긍정적인 시각, 역경에 부딪혔을 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. 문제를 기회로 바라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. 감정의 균형, 마음의 피뢰침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.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사회적 지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결국, 마음의 피뢰침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더 강한 모습으로 대처하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. 세상의 날 벼락을 견디고 해결하는 힘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네요. 3단계로 3단계로 4단계로 5단계로